팀에서는 7연승 중을 질주하고 있는 전자랜드의 페이스 김동욱 뱅크샷 떨어뜨립니다 어려운, 받으지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박찬희 선수의 함부로 상당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동욱을 날아오릅니다 안큰이는 정영삼 이제는 됐고요 인사이드 천기멍 쏘지 않고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김동욱의 첸샷 떨어집니다 이번엔 김동욱 선수가 빠르게 안쪽으로 미네라스 서운사동이 벌릴 수 있는 좋은 찬스거든요 전자랜드가 팀파월이기도 하고요 이사클라식 초안쪽 닉미네라스 초반에 삼성이 전자랜드가 다르게 나올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밀리면 안 돼요 베이스라인 점퍼 네, 꾸둬야 돼요 전자랜드가 살아나는 것은 우선 빠른 트레이션 상대를 활동량으로 제압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오늘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렉스리뷰에 빠져나옵니다 이관이 천기범, 김동욱 다시 천기범, 석점시 이동, 천원 제2의 함균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건철 이번엔 오른쪽 김동욱 스탑점퍼 뱅크샷 노래 봅니다 이번쪽 빨래듭니다 진은 입장에 전자랜드는 어, 진은 패스가 좋아요 미네라스 그 부분에서 만약에 한두경기 한 경기라도 잡으면 또 그 바로 위에 있는 수위 팀들과의 격차가... ... ... ... ...